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아련함 가득 이별 감성 장착한 분들입니다. 바로 바로 펜타곤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펜타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펜타곤. 기다렸어요.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유미 박스 안녕. 유미 박스 컴백. 와우. 너무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어요. 저희 펜타곤 데이지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오, 따치. 네, 믿고 듣는 펜타곤의 새로운 타이틀곡, 데이지.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데이지라는 곡은 희망이라는 본말을 가진 데이지와 아픈 사랑의 감정의 데이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요즘 같은 계절에 듣기 좋은 노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말을 참 잘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펜타곤의 멤버들의 아련한 눈빛. 두 번째. 펜타곤 멤버들의 폭발적인 가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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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펜타곤 멤버들의 아련다운 춤선. 가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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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센터학원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세월 꽃잎의 데이지 같은 여덟 명의 남자들의 무대는 곧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든 뭐든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un 마실로 라рам мы én 가창력. 쪄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